인생을 살다 보면 일순간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좋은 경험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뜻밖의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경우도 무지기수다. 물론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통과 두려움이 따를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분명 자신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목적 달성을 위해 사고의 한계를 두지 말고 크게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백하자면 한때는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후회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성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증명해주는 기록이 됐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고 실행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지금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도록 하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815 머니톡의 운영자이신 임수열 대표님이 지은 결국 해내는 사람의 6가지 원칙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설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좌절도 합니다. 저도 나이 들어서까지 저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못 찾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던 시절도 있었고요. 하지만 815 머니톡 대표님의 책을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인상 좋고 선하게 생기셔서 그런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번의 사업 중 2번은 크게 실패하셨고 4인조 강도단에게 납치당해 생사의 갈림길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후 7년간 방랑자처럼 세계를 떠돌아 다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40대 이후에나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 성공보다는 타인의 성공을 돕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크게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큰 실패와 역경을 겪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성공으로 가는 길에 큰 실패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그것을 극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공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도 사업도 인생도 매한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1. 그들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에서는 투자대가 4인인 박영옥 서재영 등 4분을 직접 만나고 느낀 성공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세상의 모든 문은 내가 열어야 한다 에서는 성공을 향해 미쳐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절박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핑계다. 여기서는 실행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 스스로를 믿을 때 비로소 강해진다. 여기서는 마인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4인조 강도단에게 납치된 영화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재미있고 교훈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그들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8.15 머니톡에서 만난 투자대가 4인 20대 후반 창업한 이후 내가 만난 대부분은 사업가였다. 8.15 머니톡을 운영하면서부터는 뛰어난 투자 전문가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진짜 성공한 투자자를 여럿 만나면서 느낀 점은 성공한 사업가와 같은 점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다. 첫째로 이들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았다. 둘째, 넓은 시야로 폭넓게 사고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셋째,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릴 줄 알았다. 넷째,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마지막 다섯째, 작은 실패보다 큰 성공을 꿈꾸며 자신의 결정을 믿고 인내하며 버틸 줄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다.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공통점이 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다. 특히 성공한 투자자는 자신들이 매번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주식의 경우 기업의 실적 외에도 국제정세 변화나 환율, 전쟁, 산업 트렌드의 변화 등 영향을 받는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 대가라 해도 미래 주가에 대한 예측은 대때로 틀릴 수밖에 없다. 미국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주식의 신으로 불리는 피터 린치도 10번 중 4번은 틀렸다고 하니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셈이다. 그래서 뛰어난 투자자일수록 실패를 담담하게 대할 줄 안다. 이들은 실패할 때는 적게 잃고 성공할 때는 크게 버는 방식을 취한다. 최종적으로는 인생을 걸고 치려는 투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승률을 높이고 패배 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저마다의 전략을 쓰고 있는데 방법은 단순하다. 스스로의 장단점을 파악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투자자 각자의 기질과 성향 차이, 지금껏 어떤 성공과 실패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전략은 천차만별이다. 그렇기에 투자 대가의 방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로 8.15 머니톡에서 만난 인상 깊은 투자 대가들을 소개해 볼까 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투자 대가는 투자사 스마트 인건대표이자 주식농부라 불리는 박영옥이다. 박 대표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농심, 즉 농사짓는 마음이라 표현했다. 좋은 씨를 골라 질 좋은 땅에 뿌려 시간과 공을 들여 키우면 어느새 알알이 맺힌 곡식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쉽게 말해 현재 저평가 받고 있는 가치주를 발굴해 재가치를 찾을 때까지 오래 보유해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다. 당대 최고의 투자자로 꼽히는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실제 그의 조언을 살펴봐도 3에서 4년 동행할 수 있는 성장주에 투자하라거나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주고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도록 하라 등 기다림의 미약을 강조한다. 이런 가치주 투자를 통해 그는 자본금 4,500만 원을 2,000억 원으로 불리고 주식 농부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박 대표의 특출난 점은 수년 뒤 크게 성장할 기업을 씨앗 수준일 때 발굴하는 안목 그리고 해당 기업이 재가치를 찾을 때까지 관심을 놓치지 않는 인내다. 충분히 물을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동안 쉽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기 신념은 그 중에서도 으뜸이다. 그는 곡식이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씨를 뿌릴 때부터 수확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를 세상이 다 알아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말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주식은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이고 하루에도 큰 폭으로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올 때까지 견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웬만큼 단단한 자기 확신이 없다면 쉽게 해낼 수 없다. 게다가 기다림의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러한 투자 방식을 취하려면 지식도 지식이겠지만 마인드가 특히 중요하다. 주변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는 단호한테도 잦은 변동성에도 초연하게 5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평정심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자. 제가 한국 투자자 중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박용옥 님이 나왔습니다. 둘째로 12조원 펀드를 굴려본 큰손 서재영 대표다. 제가 최근에 서재영 대표님의 책을 리뷰했는데 나와서 반갑네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펀드를 굴려본 전문 투자자 출신이며 자산운용사 대표로 지냈으니 펀드 매니저로서의 실력은 이미 검증된 셈이다.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를 진행해 주변의 평가나 주식 변동성 등 사소한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외국이나 기관 투자가의 투자 패턴과 습성을 잘하는 것이 그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펀드가 종목을 교체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고파는지 기관 투자자의 연말 윈도우 드레싱 즉 펀드 매니저가 성과평가를 위해 특정 주식 종목을 집중 매입 또는 처분해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드레싱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인 상황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구호를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다. 서 대표는 업에 대한 이해가 아주 뛰어나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법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단순한 종목 분석을 뛰어넘어 거시경제 속에서 해당 기업의 위치와 가치 등을 평가하는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반서방진영으로 세계가 블록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와 2차전지산업은 반서방진영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어 산업의 성장 여력이 클 것이다. 라는 그의 명쾌한 해석은 전매특허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결합해 큰 틀에서의 산업변화를 조망하는 점에서 배울 부분이 매우 많다. 서대표의 투자 방식은 박영옥 대표와 비슷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을 취한다. 다만 박대표가 저평가 가치주를 찾아 제값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면 서대표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냐는 탑다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미래를 선도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신다고 합니다. 셋째로 공매도의 전설 대일장 김용옥 투자자다. 처음부터 그가 투자 고수였던 것은 아니다. 계좌가 깡통이 되기도 하고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기도 했다. 처절하게 깨지면서 실력을 갈고 닦았다. 생존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한 세월 끝에 여기까지 왔다. 보통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에만 집중한다. 종목 분석을 치밀하게 진행해서 좋은 주식을 사는 것에는 심혈을 기울이는데 반해 정작 파는 것에는 별다른 전략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익률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사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언제 어떻게 팔지도 있다. 성장주를 초기에 잘 산 것까지는 좋아도 성장이 꺾이는 순간도 모른 채 지고 지순하게 보유하고만 있는 사람, 성장이 꼬치점에 달한 최적의 타이밍에 매도한 사람. 이 둘의 투자 수익률은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 김영옥 투자자는 이 매도의 기술 측면에서 국내 최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압도적인 개인기로 성공을 읽은 셈이다. 특히 파는 시점에 대한 예리한 감각으로 전문 투자자의 영역으로 불리는 공매도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며 주목받았다.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 어려운 투자에 속한다.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 원금만 잃고 끝나는 주식 투자와 달리 원금을 넘어서는 막대한 손실까지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매도이기 때문이다. 그런 영역에서 그는 당당히 국내 최초로 개인 투자자의 실정 공매도 기법에 관한 책까지 출간했다. 그만큼 최상급 트레이딩 실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트레이딩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그의 경험과 매수매도 기법을 탐구함으로써 실력을 키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저는 트레이딩에는 소질이 없어서 그런 책을 거의 안 읽는데요. 트레이딩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해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장기간 꾸준히 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투자 대가는 베스트 인컴 대표이자 국내 최상위 슈퍼개미 남석관이다. 남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적화된 투자법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모멘텀 투자의 대가다. 더 나아가 국내 산업과 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뉴스 등의 외부 자극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치밀하게 파악하고 주도주를 선별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긴 호흡이 필요한 중장기 투자뿐 아니라 순간의 판단과 거래 속도가 생명인 단기 투자의 실력 모두 상당하다. 단연 국내 최상이 개인 투자자라 불릴만하다. 남 대표는 20년 이상 한 해도 잃지 않는 투자자로 유명한데 그 비결은 매일매일 작성하는 투자일지다. 한 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 실수는 습관이다. 이 생각으로 그는 실패를 철저하게 복귀한다. 기록들은 자신의 투자 패턴을 살펴보는데도 유용하다. 자신이 어떤 투자를 잘하는지 반대로 어떤 투자에 취약한지를 파악해 자신만의 승리 법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실패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은 투자든 사업이든 굉장히 중요하다. 실패의 원인을 운으로 돌리고 언젠가는 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으로 매달리는 일만큼 성공에 해놓은 일도 없다. 실패했다는 판단이 든다면 왜 실패했는지 문제는 무엇이었을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등 스스로에게 갖가지 질문들을 던져봐야 한다. 실패를 되돌아보는 것이 처음에는 뼈아플 수 있다. 그러나 문제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고 평가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흔히 겪게 되는 자책의 립에서 빠져나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실패를 인정하고 이유를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시 딛고 일어선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과 문제 해결법을 꼼꼼히 기록해두자 기록들이 더해진다면 실패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닌 내 실력을 키우는 수단이자 훗날 요긴하게 쓰일 나만의 무기가 될 것이다. 즉 남석관 투자자님은 모멘텀 투자와 단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분야에는 또 몰라서 남석관 투자자님의 책은 안 읽어봤는데 갑자기 관심이 생기네요. 제가 서점에 가면 한번 남석관님이 쓴 책도 보고 소개를 제가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짧지만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문은 결국 내가 열어야 한다. 이길순 에어비타 창업자의 이야기인데요. 절박함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는가? 대부분이 해봤을 것이다. 열심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가 봐도 미쳤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면 분명히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니 실패했다면 덜 미쳤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앞서 말했듯 성공하려면 남들과 달라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성공은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미친자들이 것이다. 세상에 날고기는 전문가가 정말로 많다. 그들을 이기려면 상식적으로 행동해서야 되겠는가? 어림도 없다. 차별점을 만들고 업계에 1대8안을 일으켜야 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당연 일에 미쳐야 한다.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일에 미친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있다. 소형 공기청정기 기업 에어비타 창업자 이기순이다. 사회 경험이 전무했던 38세 평범한 가정주부의 그가 국내 소형 공기청정기 시장을 이끄는 한 기업의 창업자로 거듭나기까지의 우여곡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업의 시작은 단순했다. 반지하에 살던 친구 아들이 딱 한 사정을 보고 서민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개발해야겠다고 다짐한 것이 시초다.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기술 개발부터 제품 생산, 영업, 마케팅까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 상중이었다.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 종일 운전만 하는 날이 매일 이어졌다.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실현도 많았다. 사기를 당하고 공장 화재로 많은 재산을 잃기도 했다. 실패를 거듭하는 그를 보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며 극구 말렸다. 그러나 그의 고집은 쉽사리 꺾이지 않았다. 108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조차 갖지 않았다. 자식에게 부모가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며 반드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이를 악물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함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구호도 갖췄다. 나는 할 수 있다. 에어비타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 세상이 이 이길순을 이길 수는 없다. 이 구호를 종이에 직접 써서 운전대 옆, 컴퓨터 위, 사무실, 화장실 등 눈에 띄는 곳에 붙였다. 심지어 침대에 누웠을 때도 볼 수 있도록 천정에 떡하니 붙여놨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공을 바라는 자의 미친 행동. 절실한 갈망이 아닐까. 그의 열정은 가실 줄을 몰랐다. 홈쇼핑과 백화점 등 직접 발로 뛰어 발품을 팔아보려 했지만 소기업의 한계는 명확했다. 국내가 어렵다면 해외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품질만큼은 자신 있었던 그였기에 해외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고 국내 유통업체를 추진시켜보자는 계획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각종 인증을 하나둘씩 받아 냈고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서서히 얻기 시작했다. 이것이 20여 개국의 나라로 수출하는 에어비타이 탄생 스토리다. 여기도 정말 대단하죠. 저도 아무래도 저희 목표를 여기저기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네요. 얼마나 간절한지가 이런 행동들에서 나오고 이런 행동이 성공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길순 창업자와 같이 성공을 위해 미치기란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일까. 경주마처럼 목표를 향해 쉼없이 내달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우울감이나 회의감 두려움 등에 휩싸이게 된다. 이것이 맞는 방향일까 하고 엄칫하게 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다. 아무리 스스로 능력이 충중하더라도 감정의 무게에 결국 고꾸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원인이나 이유와 관계없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시릴 수 있어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 날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 스스로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해답은 따로 없지만 개인적으로 작은 성취감을 쌓는 일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통 일에 더 매진하려고 한다. 만약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면 책상에 앉아있기보다는 현장으로 나간다. 몸을 직접 움직이다 보면 온몸을 지배하던 열폐감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낀다. 또는 좋아하는 영화나 책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한다. 가급적 생각은 멈추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천천히 음미해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일에 매진할 기운이 충전돼 있다. 사는 일은 녹록지 않다. 성공을 쫓는 사람일지라도 열정이 걷기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연속해서 실패했을 경우 자기 능력이나 지향하는 바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만사가 귀찮아지게 된다. 특히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거나 사람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지금 내가 뭐하는 짓인가 하는 비관적인 사고에 빠질 수도 있다. 나 역시 처음부터 중도를 잘 지켜왔던 것은 아니다. 실수와 오만으로 꿈을 잃고 끝도 없는 자책과 패배감에 시달리며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한 적도 있다. 그런 고통의 시간 끝에 깨달은 것은 부정적 감정에 휘말리는 것도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모두 다 내 선택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스스로 애써야 한다. 방법은 무엇이든 좋다. 성공이란 자고로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감정들을 이겨내야만 매 순간 나약해지는 마음과 싸워 이겨나가야만 얻을 수 있다. 이길순 창업자 역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이 열어주는 것은 내 사업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문은 결국 내가 열어야 하는 것이다. 꿈이 좌절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탓은 절대로 하지마다.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여기도 너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핑계다를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이후로 천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도움을 준 사람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한다. 연령도, 학력도, 경력도 모두 천차만별이었다. 신기한 것은 이들 모두에게 똑같이 열과성을 당해 컨설팅을 해줬음에도 모두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천사 프로젝트라는 것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마케팅을 도와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는 기업과 사람들을 보며 처음에는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됐다. 바로 실행력이었다. 무슨 일이든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다 싶으면 저지르고 봐야 한다. 일단 칼이라도 빼들어야 우라도 뵐 수 있다는 얘기다. 곧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비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뒷집만 진 채 구경하듯 보는 사람. 뭐든 부딪히고 도전해보겠다는 마인드가 없는 사람. 남의 이목 때문에 신경 쓰여 못하겠다는 사람. 그들의 입에서는 늘 그게 정말 되긴 하나요? 라는 질문부터 나왔다. 가진 국리를 하며 하지 않을 핑계만 늘어놓던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목표에도 다다르지 못했다. 이래서야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고 그에 합당한 효과가 과연 날 수 있을까? 성공한 사업가 중에서 게으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감히 장담한다. 그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24시간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달리다가 넘어지더라도 주저앉아 있는 법이 없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서 달린다. 반면 그에 비해 평범한 우리는 어떤가? 일단 시작하는 일부터 힘겹다. 이것이 문제임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해결할 수 있는 답도 뻔하다. 도전하고 노력하면 된다. 그런데도 왜 하지 않는 것인가? 누구든 처음 시도하는 것,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은 대체로 그대로 두면 점점 커지고 부정적 사고와 상황도 키운다. 지레 겁을 먹고 시작도 하기 전에 움츠러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다. 어떤 일이든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시작이 반이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는 부담감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가볍게 시작하고 쉽게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왕 하려면 준비가 철저해야지라는 광박관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일일이 다 신경쓰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 아닌가. 제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100%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차라리 지금 당장 움직이고 차차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다.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단계별로 아쉬움이 남더라도 최소한 시도라도 하면서 반전을 누려보는 것이 희망적이다.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기회가 있다. 시도해 봤다면 그것으로 절반은 해낸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절당하는 공포 역시 사람들을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분명 기분이 상하는 일은 많다. 그렇지만 생각의 각도를 살짝 틀어보자. 수없이 거절당하면서 상대를 설득하는 법을 배운다로 바보는 것이다. 한두 번 거절당했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음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을 시도해 보길 바란다. 이것은 누군가가 알려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스스로 몇 번씩이고 부딪혀봐야 깨우칠 수 있다. 깨어지고 부서질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해낼 수 있다. 혹시 거절과 실패가 두려워서 더 높이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제약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처럼 멘토 역할을 자처하며 도움 주는 이가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행운의 영역이며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한계를 깨는 일은 오로지 본인만이 할 수 있다. 공포를 이겨내야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정말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스로를 믿을 때 비로소 강해진다. 강연하던 중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대표님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표정을 하고 계세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런가요? 그 이 말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아니요, 저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그 중 몇 개는 앞으로 오랜 시련을 겪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길이기에 고통이 있더라도 즐겁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낙관적인 사람이라도 인생을 바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마냥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나 시련이 내 인생을 고통으로 빠뜨리게 하면 어쩌나 같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해일처럼 닥쳐올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민을 끌어안고 끙끙거려봐야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제를 해결해 볼 방안들을 계속해서 찾아 시도해 보는 것이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전을 거듭하며 달려가는 것밖에 없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 자기 스스로를 믿을 때 나오는 행동과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있고 그 힘은 상당하다.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자기암시를 주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나아가 나를 돕도록 만들기도 한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일수록 자신을 더 믿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자. 다행히도 나는 지금까지 내 믿음이 크게 배신당한 적이 없다. 내가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배경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신을 철석같이 믿으란 의미는 아니다. 일을 진행할 때만큼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방향성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이 좋다. 자신의 진심과 실력이 잠시 눈길을 끌지 못하더라도 뚝심있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계를 정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겠다는 각오만 있으면 된다.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이란 없다고 다시 한번 깨닫는다. 지금 당장 계획했던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실패도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오기 마련이다. 경험은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다.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 경험이 주는 장점이 크다면 그 밖의 갈등 요소는 무시할 수 있는 대범함을 갖도록 하자. 그동안 홍보 마케팅과 경영 컨설팅을 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아우라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실현을 겪어도 결국 이겨내고 성공의 문턱에 닿은 사람들에게서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재빠른 실행력,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절박한 마음, 실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부지런함을 엿봤다. 이들에게 또 하나 특별한 점을 발견했으니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 타인을 신경 쓰게 되면 질투와 갈등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휘말려 오히려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따금 자신이 힘겹게 일군 성공을 스스로 깨버리는 경우를 보기도 했다. 이유를 들어보면 대체로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이견에 휘둘려서였다. 살다 보면 명예나 자존심이 신리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자존심도 신리도 모두 잃을 수 있다. 잠깐 자존심이 상했다고 황금알을 낳는 닭을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자.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드디어 정말 영화 같은 4인조 강도에게 납치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행이 닥치더라도 이겨내는 법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행복하게 잘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만 자꾸 일어날까?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생각지도 못한 불운을 경험한 적 있는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나 불행은 대부분 어느 정도 나로부터 비롯되지만 때로는 내 잘못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기도 한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모른 채 길어지는 자책의 시간 속에서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고 좌절하는 사람도 많다. 나는 타고나기를 긍정적이다. 어떤 힘든 일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인데 그런 나도 도무지 이겨낼 수 없었던 한 사건이 있었다. 4인조 강도에게 납치돼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일이다. 깜짝스레 닥친 불행에 깊이 상처받고 무려 7년간 방황했다. 2002년 12월 두 번째 사업 실패 후 세 번째 홍보 마케팅 기업이 창업 2년 만에 연이익 60억 원 규모를 달성하면서 나이 7.8기 스토리가 마침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성공을 맛볼 저로의 기회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객들과의 미팅 후 계약을 위해 회사로 이동하려고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탔다. 그런데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이 나를 중심으로 양옆을 차지하던 남성 4명이 차가 출발한 지 5분여 만에 강도단위 본색을 드러냈다. 쉽게 끝냅시다. 통장 비밀번호 불러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내가 잃은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통장 비밀번호를 순순히 부를 수는 없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그들을 회유했다. 돈이 없습니다. 모든 돈은 회사 자금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중소기업은 번은 족족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현금도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텨보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왔다는 듯 나를 협박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후회할 텐데 집 주소가 강남구 OO동 OO 맞지?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납치를 하는데 집 주소 정도야 당연히 조사했겠지 하고 침착해 보려고 했었다. 이어지는 다음 말을 듣지 않았다면 말이다. 독시인이라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럼 이건 어떨까? OO에 살고 있는 내 친구 딸 한 명 있지? 그 딸이 다니는 유치원 이름이... 이 말을 듣자마자 나 때문에 괜한 친구까지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돈 따위는 포기하기로 했다. 당시 1회의 인출 금액은 최고 1억 원이었다. 그들은 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3회에 걸쳐 3억 원을 인출해 갔다. 이 정도면 목숨값 치고는 저렴하다고 여기며 이제 풀어주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들은 되레 회사 자금까지도 요구했다. 회사 통장에는 수십억 원의 자금이 있었고 그것만큼은 절대로 뺏길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한 번 꺾인 터라 나는 속수무책으로 자금을 담당하던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급한 일이 있어 회사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지금 사람을 보낼 테니 20억 원 현금으로 준비해 주세요. 다행히 전화를 받은 직원이 평소와 다른 내 모습에 수상함을 느껴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경찰이 빠른 대응 덕에 돈을 받으러 갔던 일당 중 한 명은 체포됐다. 문제는 여전히 내가 강도단에게 붙잡혀 있었다는 것이다. 돈을 받으러 간 공범의 소식이 끊기자 나머지 3명은 차를 돌려 김포호항 근처 인적이 드문 국도변으로 향했다. 나를 차에 가두고 내린 후 그들은 심각하게 상의했다. 나를 죽일지 말지를 논의하는 것일까 이제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분노와 슬픔 공포가 온몸을 덮치고 있던 가운데 일당 중 한 명의 전화벨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어차피 공범이 모두 자백했으니 일 더 크게 버리지 말고 자수하라. 이미 전국의 수배를 내려서 도망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화를 끊은 그들은 다시 한참 논의하더니 내게 다가왔다. 이제부터 경찰서로 갈 거야. 너는 납치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응원하기 위해 있었던 거라고 납치라고 오해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해. 만약 일이 틀어지면 쥐도 새도 모르게 확 묻어버릴 거야. 목숨을 건지고 싶으면 확실히 해. 세 명 중 둘은 도망가고 나머지 한 명이 나와 함께 영등포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니 비로소 살았다는 안도감에 힘이 풀렸다. 그래도 두려움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똑바로 하라는 듯 주범이 내 팔뚝을 확 움켜쥐었는데 다시 한 번 공포가 밀려들었다. 남자의 자존심이고 뭐고 겁에 질린 나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진술했다. 물론 담당 경찰관 눈에는 어떤 상황인지 빤히 보이는 듯했다. 이제 안전하니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다며 거듭나를 설득했고 결국 진실을 토로했다. 도망쳤던 잔당 두 명도 체포되면서 마침내 안심했다. 이 납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일이었지만 무사히 살아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나중에는 이 사건이 내 성공을 빌내줄 소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정도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를 하면서 사건 전말이 밝혀졌고 나는 충격받고야 말았다. 첫째는 납치 사건의 배우에 지인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강도단들이 회사 사정을 너무 잘한다 싶었는데 역시나 이유가 있었다. 당시 고객사 중에 회사 경영이 어려운 곳이 있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나를 고용했었다. 그 무렵 어린 나이에 상법대로 노련히 잘 해결하던 나를 시기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점점 생기고 있었다. 그때 나를 위로하며 내 능력을 높이사던 회사 경영진이 있었고 친형님으로 모실 만큼 가깝게 지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뒤에서는 내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부도덕한 사람이라며 과거 정과도 있었다는 식의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었고 심지어 납치까지 사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두 번째 충격은 가해자인 그들과 대질신문을 할 때 찾아왔다. 그들이 무시무시한 조직폭력배나 전문적인 범죄집단일 거라고 지레 겁먹었었는데 상황에서 벗어나 보니 그들의 외형은 그렇게 험악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내 두려움이 상상의 먹이를 주며 어마어마한 공포로 확장됐을 뿐이었다. 오히려 내 바지까랑인을 붙들고 눈물바람으로 용서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그토록 공포에 질린 내가 우스웠다. 잡범도 되지 못하는 어수룩한 범죄자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자괴감이 세차게 밀려왔다. 자괴감이나 패배감 같은 감정만큼 무서운 것이 또 있을까? 이 감정에 억눌린 나머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다가도 울컥하며 일어나 욕을 하고 화를 냈다. 처음에는 강도단에게 향했던 분노가 서서히 나 자신을 향하기 시작했다. 나쁜 놈들에서 이런 못난 놈으로 바뀐 것이다. 두려움이 실체로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더 많다. 이겨낼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정면 돌파다. 무엇이 있을지 몰라서 두려운 어둡고 깊은 지하실로 내려가 공포를 유발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날로 커지는 패배감으로 괴로워했다. 이 감정에는 종착력이 없다. 계속해서 미궁으로 어두운 터널로 끌고 가며 고통을 준다. 고통은 가속도가 붙으며 커졌고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됐다. 나는 급속도로 피폐졌다. 끝물을 무력감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삶과 성공이 덧없이 느껴지기에 이르렀다. 대인기피증이 심해졌고 설상가상으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은 나는 회사를 정리하고 떠나갈 채비를 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숨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유서를 품에 안고 떠난 기약 없는 여행이었다. 이렇게 해서 브라질, 남미,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전국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잠시 살았다가 다시 동네로 이동하는 식으로 나이 30에서 40대를 보냈다. 목적 없이 이동하는 삶이었기에 여행이라기보라는 방랑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에 대한 의지와 해답을 찾아가는 듯했다. 어느덧 온몸에 살아있다는 감정으로 차올랐다. 한창 일할 시간을 헛되이 보내 아쉽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이들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내게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잠깐의 직장 생화로 20대 후반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10여 년 가까이 이래만 미쳐있던 날들이 이어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내색할 결를도 없이 그저 달렸다. 깊은 우울감 속에서 시작한 방랑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고 다채로운 문화와 자연유산을 돌아보며 그동안 몸에 새겨진 생체기를 자은스레 치료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됐다. 그래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이제껏 최고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던 내가 아닌가. 앞으로 노숙자 생활보다도 납치당한 경험보다도 힘들고 아픈 시련은 더 없을 것인데 이것을 견뎌내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인가.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표절이게 깨달으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다짐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졌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가들, 꿈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실패 이후 시리에 빠져 새로 시작할 용기를 잃은 사람들, 세 번의 사업가, 사기, 실패, 어이없는 실수 등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터득한 이야기를 전한다면 큰 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 같은 사람도 꿋꿋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죽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예기치 못한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자그마치 7년이 걸렸다. 지금도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단 하나의 진리는 알아냈다. 불행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 나의 몫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조언과 따뜻한 도움도 본인의 의지가 담긴 결정적 한 걸음이 없다면 제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 think easy 내 좌우명이다. 인생을 허투루 살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말자는 의미다. 두려움이 커지면 공포로 발전되듯 작은 문제도 예민하게 고민하고 신경 쓰다 보면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지기 때문이다. 긍정의 힘을 믿어라. 나는 다를 것이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막연한 긍정주의는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무조건 이루어지는 꿈은 없다. 또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들에 대해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통제력을 과신해서도 안 된다. 나는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맹신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실패의 원인을 나 자신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 급급한 사람도 열엿봤다. 일명 잘되면 내 탓 안되면 조상 탓 식으로 현실 도피를 하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너지기 쉽다. 실력 또한 제자리 걸음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긍정 논자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 긍정의 힘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세다.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도전하도록 돕고 실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며 관대하게 만든다. 실패를 통해 상처받고 좌절하기보다는 배움의 기회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게 한다. 고통스러운 과거와 불안한 미래에 매달리기보다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오늘 주어진 일에 결정과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게 한다. 다시 말해 긍정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 한 사람이 가진 긍정의 힘은 주변 사람에게까지 뻗친다.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면서 힘을 얻는다.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무기력을 쫓아낼 동력이 되준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믿는다. 그래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 시간만 넘어서면 또 멋진 스토리로 남겠구나 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첫 사업 실패 후 노숙자로 지냈던 경험을 흥미로워하는 기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2000년 당시 나를 소개하는 문구가 바로 노숙자에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성공한 기업인이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의 말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끝내 반전을 만들고야 말겠다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가. 정말 영화 같은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결국 해내는 사람의 6가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원칙은 1. 끈기 끝까지 밀어붙여라. 2. 생존 절박함으로 살아남아라. 3. 실행 일단 움직여라. 4. 리더 아우르는 능력을 키워라. 5. 마인드 자기 자신을 이겨라. 6. 상생 도움받고 줄 때를 알아라. 이렇게 6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의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술술 익히고 재미있으면서도 교훈이 되는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이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